3번 반복 아 커플룡과 동작이 그냥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제가 올라가서 초음은 3번 반복하는 거죠 마셔 아 잠시만요 아 그렇게 하는 거죠? 아 예예 가만히 있어 다리를 벌리고 뭐 다른 동작 안될까요? 다음 동작 또 있어요 다리를 그냥 벌리시고 이제 제 허벅지를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어떡하라고요? 가만히 있어요? 네 이렇게 해서 뒤로 같이 넘어가야 돼요 아 굳이요? 굳이 넘어가라고 아니 안 넘어가면 안됩니까? 아 선생님 이거 너무 고급 동작 아닙니까? 벌려서 같이 벌려 같이 아 아 아 아 아 아파요 다음 동작 팔팔아 아 발팔아도 되고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녹색 두 соответ girlfriend 아니 이게 아니 무릎은 구부리고 아 예 이렇게 că 올려 그래 그래 저 구력 주려고 일부러 어려운 걸 아니 너무 잘따라 admitting 발동